아, 고마워요, 마탄 씨. 주세요, 제가 드릴게요. 회의실로 옮기면 되는 거죠? 제가 들어도 되는데, 고마워요. 마탄 씨, 혹시 제가 말했던 이상형 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? 제가 김종국 같은 사람이 좋다 그래서? 아닙니다. 어떻게 해야 박스를 효율적으로 둘 수 있을지 연구 중입니다. 제가 김종국 같은 그런 근육질 몸매가 좋아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. 지금 김종국 킹 내내는 거예요? 아닙니다. 제가 원래 웃는 상이라. 제가 얘기한 건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. 그만 웃고 싶어졌네요. 목소리 얘기도 아니에요. 마탄 씨도 2층 가요? 당연하지. 지금 또 김종국 킹 내낸 거예요? 당연하지. Previously 가요